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캐스트 시리즈로 여러분들의 학습에 대한 조언과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 제목 이렇게 정했다 계기일식 이름 잘 정한 것 같다 개념과 기출을 읽는 방식이라고 정했는데요 자 지금 시점이 딱 개념 공부하는 시점이죠 종종 게시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기출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그럼 정답을 한 번에 딱 모든 학생들한테 동시에 얘기해 주기가 참 어려운 게 기출을 바로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기출을 바로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과목은 기출을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어떤 과목은 기출을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과목도 있고 또 단원별로 그게 달라져 게다가 게다가 출제의 경향 또한 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개념 학습하는 단계는 확실한데 기출은 언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가 정말 이게 답하기도 어렵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딱 타겟팅 돼서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예요 개념 공부하고 기출 공부하면 사실은 수능 공부에 거의 다 되는 거거든 실전 연습 좀 하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절묘하게 비율을 맞추고 시기를 조정하고 해나갈 것인가가 아마 여러분의 관심사일 것 같아서 이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리즈는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하고 가자 개념 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개념이야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개념이란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도 물론이고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면 우리 수험생을 잘 지켜내 잘 끝낸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모두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혼용된 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좀 쓰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선생님이 아예 그냥 이분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개념은 두 가지 밖에 없어 첫째는 교과 개념이야 교과 개념 이거 선생님 OTT마다 강조한 두 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말이 좀 다른데 그냥 실전 개념 할게 선생님도 실전 개념이란 말을 많이 써왔고 실전 개념 이건 수능 개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수능 개념 선생님들마다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달라 비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절대 공식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들어 본 것도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들의 개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두 가지 밖에 없다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자 교과 개념 그리고 실전 개념 수능 개념 자 요 녀석이 각각 무엇이냐는 딱 또 그 성격을 드러내 주는 두 가지 알려줄게 첫 번째는 교과 개념은 출제 과목이야 출제 과목 그치 출제 과목 어 우리 수능은 가형이든 나형이든 딱 세 과목씩 있어 그치 그게 그냥 그대로 그 출제 과목에 있는 개념 집합이면 집합 명제면 명제 아니면 미분이면 미분 가능성 미분 개수의 정의 연속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교과 개념이야 그걸 착실하게 내신 때 다지는 거죠 아 그걸 익혀야 돼 그걸 익혀야 수능을 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비롯해서 수능 강의에는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 그치 야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수능 치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많이 꽤 가르쳐요 얘는 왜 생기는 거니 얘는 왜 생겨 이 둘의 절묘한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OT 같은데 많이 찍어 놨어요 아 이거는 다른 거 없어 기출 때문에 생기는 거야 기출 기출 문제를 보니 이 교과 개념으로 출제한 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 수능에만 유독 자주 묻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 이거지 우리나라 수능에만 잘 나오는 유독 딱 정형화된 유형 뭐 있어요 확통 빈칸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기용, 니은, 디귿 참 거지 판단 문제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자 정리 그렇게 해서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둘을 개념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무슨 시험이건 출제 과목 있게 마련이고 무슨 시험이건 그 과목에 맞게 출제한 기출이 있을 수 있어요 기출이 있으면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다 자 선생님 OT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에 맹신하면 안 돼요 이것만 막 달달달달 이것만 잘 정리해서 많이 흡수해 놓으면 수능을 잘 칠 것 같은 게 대표적인 오해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개념 학습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거 다시 설명해 줄게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자 오늘은 이런 걸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는 될 것이고 실제로 기출 문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두 개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공부하는 게 맞는지 그걸 알려줄게 봐 개념과 기출의 대결 대결은 아닌데 자 어쨌든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두 번째도 표로 그냥 아예 딱 정리해 줄게 봐 교과 개념과 수능 개념 혹은 실전 개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이 라인을 이렇게 잡아 주고요 이거는 세 칸을 잡아 줄게 세 칸 자 여기가 개념 축이야 개념 자 이쪽이 기출 축이야 기출 그런데 개념엔 두 종류가 있다 했지 교과 개념이 있고 그치? 교과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수능은 옛날과 좀 달려 있잖아요 정형화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 내신 교과 개념 직접 적용시키는 내신 스타일의 문제도 이제 되게 많이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난이도나 점수대로 한번 분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2점 혹은 3점 혹은 4점인데 쉬운 4점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4점 초라고 불러요 4점 초반 난이도로 봤을 때 4점 초반 그치? 요런 놈이 있고 4점의 필수가 있어 4점의 필수 야 이거 뭐냐면 자주 나오는 것 아 대한민국 수능 시험지에만 유독 잘 나오는 것들이 있지 그치? 요게 또 허리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 뒤에 이게 준킬러라고 불리면 준킬러는 당연히 다 4점이에요 준킬러나 킬러들이 있죠 여기다 라인을 하나 더 그을 수도 있어요 요 라인 요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6칸을 채워보고 고민해 보자 2점 3점 4점 초반을 다 묶으면 5, 60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요놈이 한 20점에서 30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놈이 한 12점에서 한 20점 가까이 됩니다 그랬을 때 봐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각자 자기 처지에 맞게 생각해야 돼 내가 내신을 열심히 했나? 교과 개념은 사실 내신하면서 형성되는 거야 내신을 열심히 했나를 냉정하게 되짚어서 선생님 저 진짜 내신 열심히 했거든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왜냐면 수능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봐 가끔 실전 개념을 적용할 만한 그러한 2, 3점이나 4점 초반 문제들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야 비율로 써줄게 9대 1이야 그러니까 봐 내가 내신을 열심히 했지 비록 좀 까먹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복습만 간단히 해줘도 전입체의 50% 가까이를 따고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난 이거 좀 됐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걸 좀 노리러 가는 거야 알겠네? 그래요? 그러면 4점 필수 유형은 확통 빈칸이니 이건 준킬로로 나올 때도 있지만 아니면 뭐 하여간 정형화된 어떤 유형들이 있단 말이지 그걸 보통 선생님들은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 이거를 잘 풀려면 사실 교과 개념만으로는 조금 느려 왜? 남들은 한 번 풀 때 이 문제를 맞추는데 2분밖에 안 걸리고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완전히 교과 개념으로 이렇게 들이밀어서 나는 15분 풀었다 이거지 한 문제는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가 되면 사실은 이쪽을 풀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치? 실제로 있잖아 4점 필수 문제는 한 8대2? 8대2 정도로 실전 개념을 잘 익히는 게 유리해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내용들을 잘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다 이걸 잘 정리해서 이 몸통을 맞추러 가는 거야 몸통을 맞추러 가면 내가 수능 공부를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아 이런 정도의 비율로 출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 여기가 있어 여기 뭘까? 야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자 퀴즈야 퀴즈 자 여긴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킬러나 킬러 최근에는 킬러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킬러 중킬러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자 요놈은 교과로 푸는 걸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실전 개념으로 푸는 걸까? 모르겠지 모르겠죠 자 있잖아 원래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석이야 그냥 9대1 10대 0 아니면 8대2 이게 정석이야 이게 킬러의 원래 의미야 알겠니? 8대2 왜냐하면 킬러란 진짜 낯선 게 정상이거든 중킬러도 낯설어야 이게 정상이거든 이해가니? 낯서니까 사전 필수형을 풀 수 있는 방식에 루틴화된 풀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킬러고 킬러지 맞지? 그래서 교과 개념으로 풀어야 돼요 교과 개념으로 이게 진짜 어렵지 공부의 최종적인 본령은 여기야 교과 개념으로 중킬러를 푼다 알겠니? 이게 최종적인 본령 이걸 해내야 1등급을 받는다고 안정적인 1등급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얘들아 얘들아 여기가 4컷이야 4컷 4컷 여기는 몇 컷이게? 여기가 2컷이야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시리즈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달달하거든 나는 혼자 풀면 잘 못 풀겠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수능 개념 실전 개념을 좀 익혀가지고 드립을 잃었더니 풀려 우리 선생님 최고 나이스 이러면서 이제 수능 이게 다 라고 생각하면 못 넘어 3이야 보통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기술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자꾸 제자리야 챗바퀴 왜? 개념, 교과 개념을 가지고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실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지 정말 이런 애들 많아 그래서 재수하는 거야 사실 앤수하는 친구들 모두를 이런 습관으로 이렇게 선생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 선생님 인강을 하고 있지만 강의의 의존도가 높거나 그냥 문제를 계속 기계적으로 푸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딱 여기서 걸려 가끔 이가 떠요 정말 운 좋으면 1이 뜨거든 21번에 찍어서 맞아서 그런데 그게 자기 실력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되는데 알겠지?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교과 개념으로 줌 킬러 킬러 낯선 문제를 풀어내는 게 결국 1등급의 비밀이다 자, 각자의 처지를 잘 파악해 봐 교과 실전 개념이 있는데 너무 교과도 안 돼 있는데 수능 개념 따라가다가 다 다쳐요 교과 개념 잘 돼 있으면 실전 개념 많이 들어도 되는데 이 녀석이 매몰되면 1년 내내 그 등급이야 알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독해하고 그래서 그 낯선 문제들을 푸는 훈련을 해나가는 걸 항상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턱을 샥 넘어가는 1등급 이 문제를 풀어내는 줌 킬러 라고 해서 진짜 헬급 난이도는 아니거든 이걸 풀어내는 힘을 길러가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다 라는 얘기 근데 여기는 왜 쓰다 말았겠어요? 선생님이 8대2라고 왜 그랬냐면 잘 들어 킬러나 줌 킬러의 원래 의미는 이게 맞아 진짜 교과 개념으로 그냥 낯설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풀어내야 되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킬러 난이도 낮아지고 있고 줌 킬러 난이도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랬지 킬러가 재출제가 많이 돼요 옛날에 나왔던 킬러에서 다시 내는 게 많이 생겼어 줌 킬러 있지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킬러급 문제에서 물었던 핵심 조건을 또 다시 내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이 킬러라고 안 풀었던 주제라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8대2 9대1 수준은 절대 아니고 선생님 지금 보기엔 5대5 같아 알겠니? 어?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진 거게? 킬러 줌 킬러의 기출 엄청 중요해 그거를 정말 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석하면 사실 여기 5대5 여기 공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정리 잘 해내잖아 여기서 얻는 메리트 결코 적지 않은 시대다 라는 것이 마지막 5대5 비율의 의미야 알겠죠? 자 두 가지 얘기했다 처음 듣는 얘기니? 자 아주 중요한 얘기야 모든 시험에는 출제 과목에 기반한 교과 개념이 있다 그런데 기출을 분석해서 얻어내는 이런 실전 개념들이 있다 본인이 이번 겨울에 개념 학습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상태인지를 알려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선생님 교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있잖아 강의 이런 거 막 이런 게 아니야 교과를 빨리 정리하고 시험 문제들을 장악하는 것이 먼저야 그리고 나서 이 강의 따라가도 안 늦는다 알겠지? 이 강의에 메몰되어 있을 수 있는 선생님 빈틈없이 해야 돼요 수능 개념 실전 개념 200개 알려주세요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적절히 배우면서 결국 이 힘을 길러가야 여기를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출과 개념을 과연 과목별로 단원별로는 또 어떻게 시기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